오늘 의대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미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랫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비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WRC라는 세계랩런트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갑자기 칠판에 영어로 쓰여져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갑자기 칠판에 영어로 쓰시는데 저게 뭐지 하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평소에 메시지 하실 때는 영어로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가도 지난주 저희가 예원 랩런트 페스티벌 할 때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번에 나온 따끈한 신상 워십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도 못하는 워십을 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또한 WRC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일이 막히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WRC 기간에 나왔던 그 메시지가 들었던 말씀이 아닌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기를 깨닫기를 또한 은혜로 은혜가 들려지기를 기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닌 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 새롭고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것 듣겠습니까? 예수가 크리스토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 예원교회가 세워질 때 그 과정을 조금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참 한 사람 한 사람 그 헌신 속에 세워진 이 예원교회가 너무나도 대단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다 담을 수 없는 눈물과 끝없는 수고에 세워진 이 예원교회를 하나님께서 237나라의 복음화에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받는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을 통해 성취하실 그 언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요. 나에게 병이 걸렸을 때요. 무슨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힘이 들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제 주일에 제가 남양주를 갔다 왔습니다. 남양주에 한 권사님이 살고 계신데 요즘에 남양주에 새로운 식구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오고 그 권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새신자들을 돌보시려고 다락방과 말씀 운동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락방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암이 걸리셨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수술입니다.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수술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갑자기 들려오는 이 뜬금없는 소식에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난수에 12cm가량의 암이 생기셨다고 하면서 임파성까지 전이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짧은 제 생각에는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 새신자들이 힘을 얻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짧은 생각을 가졌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포럼하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남편분을 처음 뵀거든요.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권사님이 더 힘을 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붙어야 하는 시기인지라 그러면서 이제 남편 본인 남편 지사님이 본인도 이제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면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락방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암 소식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다른 문이 열리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항상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인도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믿어지는 복음체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다시금 질문드린 답은 나에게 제일 힘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돈이 있어야 하고 근사한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너의 것을 쟁취하는 것을 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위장하는 내 피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의 성공을 쌓아가는 헛된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음에도 사단에게 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으로 인해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되는 우리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구절이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비추어져서 살아난 그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가진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이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류 목사님이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님을 만나서 한국학 교수님을 만나서 그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듣는 하버드 대 교수님이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떠드는 소리의 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언양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파워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만 만들어진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꼭 우리의 육체와 닮아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아시죠?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우리의 육신은 별 볼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육신이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하나 둘씩 이렇게 없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나이 들 때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더 값지게 누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고 무능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쌓여져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하여지는 것이 그 힘을 누려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절이 8절부터 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다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겨싸임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사방으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온갖 압박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참 제가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요. 요즘에 여름이라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집집마다 켜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어컨 밖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데 거기서 흙이 조금 쌓이는 그곳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와 이걸 보고 생명력이라는 게 정말로 놀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집을 지으려고 저희 동네에 집을 지으려고 얘 집을 허물고 땅만 있는 허허벌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이렇게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몇 개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키가 한 4미터 정도 이렇게 크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명력을 하나님이 식물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력이 넘칠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1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엄청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그 한 사람에게 다른 생명이 살아나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 생명이 한 가정이 살아나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생명이 한 가문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지고 한 지역이 살아나 한 나라로 2, 3, 7 나라로 가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누리는 기도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 아침 해가 돋을 때 생명이 시작되는 빛이 비춰지듯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살아나듯 우리에게 비춰진 이 생명의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감동이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 참되고 복되게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막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시 받는 환란으로 속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잠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속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든 예원께 송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이 생명의 빛을 누리고 또한 오늘의 삶 속에 증거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